야, 무슨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외 입양아들을 초대한대요? 내일 거기 가자고? 당연하죠. 전웅본부장 휴대폰을 복제하면 좋은데. 안 돼. 휴대폰 빼돌렸다가 돌려줄 시간이나 되겠냐? 너무 위험해. 다른 작전. 그럼, 제가 미인계를 좀 써볼까요? 안 돼. 위험해. 다른 작전. 아, 왜? 미인계는 진짜 예쁜 애들이 하는 거잖아. 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이러고 다녀서 그렇지, 어? 어? 꾸미고 나가면 길거리에 여자도 다 오징어 만든다고요. 순대 한 접시 주세요. 많이 남았는데, 좀 드세요. 네. 야, 맞대. 미인계는 저런 애들이 하는 거야. 아, 뭐, 누구 뭐 하고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한 줄 알아. 다른 작전은 없냐? 그, 본부장 몸에 그럼 도청기만 붙일게요. 네가 붙여라. 야, 너 내일 드레스 챙기는 거 있지 마라. 아, 또 뭔 드레스요? 아, 뭔 셀레브레이션이라며. 맞춰 입고 가야지. 어디서 교복 빌려 입었어요? 차, 네가 패션을 알아? 이거 명품이야, 명품.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이 깃든 명품 체크. 야, 여긴 테이블 퍼도 명품을 쓰네. 와. 쪽팔리니까 자켓 벗어요, 빨리. 알았어,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아, 벗지마. 왜 벗으려면 해? 더 쪽팔리다고. 아니, 그걸 왜 입고 와, 진짜. 이걸 가리든지, 나이. 가지, 가지 한다, 진짜. 야, 됐냐? 아, 구려. 나 꼬치. 근데, 신고는 했죠? 응? 무슨. 어제 시체 있었잖아요, 신고는 해야죠. 아, 그걸. 아침에 했지. 혹시 핸드폰으로 한 거 아니죠? 야, 야, 바보야. 당연히 공중전활로 했지. 우리 둘이 거기 있었던 거, 아무도 모른다고. 이거 어디서 찾았냐? 아니, 방금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아니, 이 자식은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야. 이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 저 사람이. 응? 야, 민개 썼으면 좋대. 몰렸다, 그치? 닥치고 일어나세요. 네. 네. 근데, 우린 어디에 입양된 걸로 할 거야? 나 영어 못해.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please? Puerto Rico. Puerto Rico? 응. My name is John Hun. My name is Carlos Feliciano. And you? Olga Feliciano. I'm aware there's no case of Korean option in Puerto Rico so far. Did you immigrate after you've been adopted to US? Yes. Oh, I see. 원래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이민해 갔다고 합니다.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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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뭐야? 미친 새끼들 같아. 하, 드러워, 씨. 자. 동작 빠른데? 푸에르토리코? 크, 센스 쩔었지. 웃기고 있다, 진짜. 푸에르토리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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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도끼파가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따롱, 샤롱. 자. 나 거기다 공주 보자, 야. 저기 먹으러 왔어? 흠. 아, 드러운 새끼들, 씨. 오늘 밤에 물건을 넘긴대요. 아, 듣고 있어? 소고기. 아, 진짜. 쥬여. 마셔. 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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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고. 들켰어요. 어서 피하대요. 깜. 깜 깜. 깜 깜. 빨리 가야 돼요. 응? 나 아직 디저트 안 먹었어. 들켰다고! 들켰어. 빨리 줘! 얌전히 따라와. 네. 야! 어? 니가 맡아. 진짜 차가워. 뭐야? 이제야야! 네. 어이구! 으어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수한 흥신소? 네?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보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그 김연구 경비팀장 아시죠? 네.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 여자가 의뢰를 했거든요. 왜죠? 이 여자가 꽃뱀이에요. 꽃뱀. 김연구 팀장을 등쳐먹으려다가 오히려 지가 돈을 뜯겼대요. 아주 꽃뱀이 돈을 뜯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이큐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구 경비팀장을 만나러 여기 오신 거다? 네. 그렇죠. 그럼 어제 도끼 빠질 때는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갔다고요?